전방으로 길게 원터치로 최용호 다시 한번 곽성찬입니다 앞쪽에 뛰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끌고 올라오는데요 곽성찬 오른쪽 이강욱 이강욱 크로스 김희성입니다 선치골 부산교통공사 이강욱의 크로스가 드디어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교체에 들어온 김희성이 뒷발로 센스있게 돌려놓으면서 결국 울산시민축구단의 골문을 제쳐버리는 부산교통공사입니다 원터치로 최용호 다시 한번 곽성찬입니다 앞쪽에 뛰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끌고 올라오는데요 곽성찬 오른쪽 이강욱 이강욱 크로스 김희성입니다 선치골 부산교통공사 이강욱의 크로스가 드디어 빛을 발합니다